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임현수 목사가 26일 뉴욕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복음 통일을 위한 확고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선교사이며 캐나다 큰비교회 원로인 임현수 목사는 통일은 갑자기 곧 올 것으로 예상하며 우리는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이를 위해 TMTC를 설립하고 약 3만 4천여 탈북자 중 300명의 목사, 전도사를 특수부대처럼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는 이어 이 모든 것이 남북의 문이 열리면 그들을 복음의 군사로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LA에는 목회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은데 이것은 북한을 위해서 한국의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각 교단과 교파들이 분열하지 않고 일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2년 복음화 대회는 임현수 목사와 최형 목사를 강사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프라미스 교회에서 나흘간 열립니다.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는 8월 1일 최형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어린이집회는 교협 유년분과 위원장 임지훈 목사가 강사로 선정됐고 대회 시간과 장소는 복음화 대회와 동일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초강수를 연거푸둔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 27일 이틀 일정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회의에 이어 연속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에서 1.75%에서 2.25에서 2.55%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 잡기에 우선 초점을 둔 강경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며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전방위 압박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4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난 25일 필머피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저지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4천 달러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세부적으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가격이 4만 5천 달러 미만의 전기차를 뉴저지에서 구입하면 4천 달러를 보조받게 됩니다. 가격이 4만 5천에서 5만 달러 사이 전기차 구입시는 2천 달러가 보조됩니다. 뉴저지 전기차 구입 보조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배정된 예산이 조기 소진될 만큼 인기를 누렸습니다. 올해에는 총 6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구입 외에도 가정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250달러를 지원합니다. 또 전체 예산 가운데 400만 달러는 아파트나 콘도 단지 내 충전소 설치 보조를 위해 쓰입니다. 미국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된 지 한 달을 넘겼지만 부모 5명 중 2명은 절대로 마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연구소 카이저 가족재단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은 이달 7에서 17일 성인 1,847명을 상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응답자 1,847명 중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471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5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의 43%는 절대 백신을 마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7%는 더 기다려보겠다고 답했고 13%는 접종 의무화 경우에만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답자 중 마쳤다는 사람은 7%였고 곧 마치겠다고 답한 사람은 10%에 그쳤습니다. 백신을 마치지 않겠다는 부모의 19%는 백신이 새로 나와서 또는 시험 연구가 부족해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